자 이관한 매니저님의 탑픽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져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정말 초단기 관심 종목입니다. 대신 정보통신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신 정보통신. 대신 정보통신.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 항상 이슈거리가 있고 일정이 잡혀져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점도 필요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종목은 이번 주에 끝내야 됩니다. 이번 주에 무조건 수익이든 손실이든 종료를 하셔야 되는 종목인데 왜 그러냐면 이건 6월달 지방선거와도 관련 있는 종목이 바로 대신 정보통신입니다. 이것도 비슷한 게 3위기업이라는 것도 있는데 일단 대신 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는 인맥 테마로 엮여져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제가 차트 보면서 이건 조금 짧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정보통신은 사실은 윤석열 당선인 이후로 많이 올라간 상태이기는 합니다. 지금 저거로부터 꽤나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 있는데 이 자리에서 또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번 주에 결정이 됩니다. 이번 주에 유승민 전 의원이 경기도지사에 과연 지금 나간다, 안 나간다. 이거에 대한 결정은 이번 주에 내려야 됩니다. 가장 한 이슈죠. 그렇죠. 이번 주에 결정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럼 내일 얼마 안 남았죠. 이번 주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올라간다면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안 좋은,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면 이 정보가 다시 빠질 거라서 이러한 리스크는 생각하시면서 일정지로 딱 이번 주만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매수가는 1950원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2,190원, 손절가는 아래짜리 이탈되면 안 되니까 한 1,800원으로 손절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테마성의 이슈가 있는 대신 정보통신 가급 전략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